로고스의 부합할 확률이 높게 되죠?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... 어떠세요? 그런 말을 듣고 대개 또 우리가 만약에 수긍할 수 있다면 로고스의 부합할 확률이 높겠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그거를 100% 다라고 말하기는 다들 좀 찜심하실 거예요. 그 정도의 영역이죠.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보면 이게 이치상 로고스상 맞냐고 따져보면 모든 일은 내가 지은 어떤 인과에 의해서 흘러갈 거라는 그걸 좀 전제해야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신이 나를 보고 있다가 요즘 편안해 하고 또 고통 줬다가 그것도 감수할 만큼만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상황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 인과론을 좀 전제하셔서 신이라 하더라도 신이 계시다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 고통을 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. 그럼 이게 신을 인정하건 안하건 인과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겠지. 나한테 어떤 원인이 있겠지.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지. 그리고 또 이 고통을 내가 고통이 온다는 건요. 어떤 원인에서 고통이 온다는 거는 나한테 어떤 또 그걸 예전에 지은 원인을 갚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. 이거 이번에 고통을 받더라도 이걸로 털고 가자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인과론. 저는 인과론을 먼저 생각하시면 인과론에 안 맞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. 인과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인과론상 어떤 고통이든지 나한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왔을 것이다고 보고 그러면 그걸 잘 해결해가지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. 감당할 만큼만 온다는 것도 인과론 때문에 그래요. 내가 저지른 만큼 오지. 내가 안 한 게 올 수는 없지 않은가. 하늘이 공정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내가 남 괴롭혔던 만큼 나한테 올 것이다. 그러니까 이거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이걸 잘 극복해서 저 같으면 육바라밀로 잘 극복해서 카르마도 풀고 내 영성도 개발하는 계기로 삼자.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하나 지으면 이중에 업보가 생긴다는 게 제 영성이 후퇴해요. 한편으로 상대방한테 피해가 갑니다. 그러면 이 피해는 결국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제가 어떤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피해도 갖고 그 과정에서 영성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깨어있는 분들만이 방금 말한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게요. 보통 그런 식으로 나한테 고통이 와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큰 또 인과를 지울 수 있다는 거. 그쵸?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성이 개발이 안 돼 버림으로 인해서 이 이중에 그 업보가 어느 정도 풀리지 말라도 또 새로운 업보를 나오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이걸 생각하시면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는 건 진짜 중요하죠.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 육바라밀 중에 반야죠. 그 반야를 가지고 받아들일 거는 방금 그 원리가 맞다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100%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수긍할 수 있는 데까지 수긍하시고 다만 이건 있어요. 꼭 내가 저지른 것만 나한테 오느냐 이게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. 업이라는 건 자유가 고장돼야 되거든요. 또 새로 생기는 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과거의 원인은 요만큼인데 상대방이 또 나한테 그거 갚겠다고 하다가 무리하게 나한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내가 저지른 것보다 보통 그러지 않나요?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나한테 과하게 올 수도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?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자명한 것만 따져보자면 그런 좀 불확실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. 100% 다 딱 내가 감당할 만큼 온다고 말하기에는 그게 지금 내가 영성으로 깨워서 이걸 대응해야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좀 찜찜한 영역이 있고 육바람이를 제대로 하고 덤벼야 이게 감당이 되지 그러니까 신이 감당할 만큼 준다는 거는 너 공부 한번 제대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감당하고 공부를 안 하면 너 이거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말만 가지고 위안하기에는 뭐가 안 맞는 게 있죠. 꼭 그만큼 온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감당할 이라는 것에서 나의 어떤 선택이 달려있다는 거죠. 이럴 수도 있고요. 이런 요소들 때문에 좀 찜찜하실 거예요. 이 말만으로는. 그런데 이제 저는 자명한 걸 보자는 거죠. 분명히 어떤 원인과 결관이 있다. 내 인과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좀 더 무도하게 나올 수도 있다. 그렇죠?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돌던지고 그랬잖아요. 예수님이 그 정도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돌던질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감안해야 돼요. 횡액을 당한다고 그래요. 선비들도. 잘 사단으로 돼줬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과거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무지가 심해져가지고 상대방이 무지해가지고 나한테 좀 과하게 볼 수도 있다고요.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래도 아주 원인이 없기에 하겠습니까? 무슨 인연이 얽히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겠죠. 그렇게 좀 통 크게 생각하시고 육바라밀로 해결을 해버리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돼요. 내가 감당할 수 있건 없건이 아니라 한들은 그걸 믿는 거죠. 육바라밀로만 해결하라고요. 넌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. 어떤 고가 오든 육바라밀로 해결해버려라. 어떤 고가 오든 육바라밀로 해결하면 다 의미 있는 고가 되고요. 그걸로 인해 내 영성이 개발되고 기존의 카르마도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고가 되어버려요.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은 대강은 맞는데 뭔가 불확실한 요소도 있다. 그래서 자명한 얘기만 하자면 어떤 고가 오든지 양심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양심한테 맡겨서 해결을 하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말은 제가 덜 찜찜한데 아까 고 얘기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. 우리가 다 무슨 인과를 다 조사해보고 맞춰본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말은 그런 분들이 했겠죠. 고가 왔을 때 육바라밀로 멋지게 이겨낸 분들이 했겠죠. 고는 다 의미가 있더라. 내가 이겨내고 보니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더라. 내가 정신을 차리고 덤비니까 감당할 수 있었더라. 정신 차리고 덤비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. 이 말 할 수 있죠. 그런 의미로 그 말이라면 좋은 말씀이고 고는 결국은 잘 해결한 사람이 할 말이지. 그냥 고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데 양심도 안 쓰고 오는 거 다 맞으시면서 고는 다 의미가 있대. 감당할 수 있대.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시겠죠. 고를 내가 더 키울 확률이 크죠. 앞으로도. 감당할 수 있나요? 그렇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